사람들은 나를 슈퍼 동안 차녀라 부른다. 하지만 동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. 야 사이코 잘 있었냐? 아유 진짜 내가 진짜 이 씨 먹태 내 끼라 정말 스물다섯? 야 뻥을 쳐도 좀 믿을만하게 쳐라.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비껏해야 60이구만 네? 너 그 먹태? 고 고자 쉿